아영티비라고 할 뻔 다필리토리에요 오늘은 귤 먹방을 할건데요 미안 asmr 들려드릴게요 왜 친구가 귤을 까줬어요 아영티비라고 하지마 카메라에 대신 웃지마 먹방 아영티비라고 아영티비라고 나눠치지 ? ? 장이장 기차 스피커에서 귤 냄새난다고 귀찮나봐 이거 뭐야? 심을 흘러고요 제 침은 아니고 침같이 내 침이 내 침이 순간이 돌렸어 왜 귤이 엄청 방황해요 거의 찢어졌어 내 침이 내 침이 내 침이 내 침이 내 침이 내 침이 감사합니다.